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멘티나에서 마지막 방이면 우리 여행도 한 30% 정도 지나가는 시점인데 라보카 라는 지역을 갑니다 라보카 지역은 댄스의 발상기라고요 탱고 탱고 우리가 탱고 왜였죠? 탱고 탱을 한번 쳐볼까요? 탱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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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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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? 카르트가 누구지? 최근에 다른 곳에 왔어요 러시아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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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정실동차 여기 2칸 사막인데 사막인데 너무 좋아 여기 여기 테딩 테딩 여기 사막이 원래 이런데 사막도 가야되니까 급격히 낮아지 아 이거 줘야 되는구나 잠깐만, you're up there 진 잠깐만, you're up there 이거 시스템하고 진짜 와 이거 일일이 다 이렇게 하긴 해서 좋다 와 이거 일일이 다 이렇게 하긴 해서 좋다 와 이거 일일이 다 이렇게 하긴 해서 좋다 뭐 어떻게 해봐요 잠시야 안에 들어가서 보이세요 슬픈 예감은 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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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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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evise inn 추워 더